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기준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베트남 중부지역 가난과 필리핀 동부해상 인근의 역부근에 태풍의 씨앗 91w 열대요란을 옐로우서클로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옐로우서클은 24시간 이내에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할 확률이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동부지역 인근 해상에서 태풍 발생 예측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9월 23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봐도 1008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베트남과 필리핀 동쪽 해상 인근에서 베트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괌 동쪽 해상에도 1004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대표적 수치의 보모델인 유럽과 미국의 예측을 살펴보면 먼저 유럽의 예측은 일기도와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의 판단대로 현재 9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과 괌 서쪽 해상에 저기압이 보입니다. 하지만 열대요라는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일주일 뒤인 10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경에 중국 홍콩 인근에서 14호 태풍 고인후가 발생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4호 태풍 고인후는 10월 3일 화요일 오전에는 중국 하이난다오 섬을 지나서 베트남북 부지역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문제는 10월 3일 화요일 오전에 필리핀과 대만 서쪽 해역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이 발생하는 모의를 또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호 태풍 볼라벤은 그렇다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추측해보자면 현재 15호 태풍 볼라벤의 발생 예상 지역인 필리핀과 대만의 서쪽 해역은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하여 상승기류가 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일본 부근이 발달하면서 하강기류를 만들고 있는 상황하에서 만약 이 환경 그대로 10월 초까지 이어진다면 15호 태풍 볼라벤은 그대로 북상하여 대한해업을 지나치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5호 태풍 볼라벤의 길목에 위치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기상청의 14호 태풍 고인호와 15호 태풍 볼라벤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9월 28일 목요일 14호 태풍 고인호가 중국 하이난다오 섬과 베트남 북부 해상에서 발생하여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상륙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10월 3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이 발생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